지금까지 우리는 html의 가장 중요한 문법인 태그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성이라고 하는 태그의 심화된 문법을 배울 건데요 이것까지 배우면 여러분의 html의 모든 문법을 마스터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주 아주 인기 있는 태그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은데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글씨 많이 쓰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?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고 싶지 않으세요? 사진 넣는 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태그의 이름은 img입니다 이미지의 줄임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img라고 한번 해볼게요 img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어떤가요? 사진이 보이나요? 안 보이죠? 당연하죠 왜 안 보이겠어요? 그냥 img라고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태그의 이름을 썼는데 태그의 이름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그라고 하는 문법을 만든 컴퓨터 공학자들은 저 태그의 이름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문법을 출현시키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알게 되면 태그에서 뭐랄까요? 그 문법은 완전히 다 끝낸 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알려주도록 약속된 속성이 source인데 너무 기니까 src로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의 주소를 적어주면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저기 적혀있는 주소를 저 위치에다가 이미지로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미지가 필요하죠 제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unsplash.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있는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재와 같은 훌륭한 이미지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제가 뭐 하나를 선택을 해 볼까요?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코딩이니까 코딩 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랬더니 코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네요 이거 괜찮네요 그래서 다운로드 프리 버튼을 누르면 저 파일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저장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바탕화면에 웹1이라는 디렉토리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저장해 주세요 저도 해 볼게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저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우리 웹페이지에 포함시킬 때는 저 이미지 이름이 좀 기니까 저는 다른 거를 바꿔 볼게요 저 이미지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rename,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뭐로 할까요? 코딩.jpg라는 파일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파일명인 코딩.jpg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리로드 해보면 짜잔,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져온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에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width를 저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? 450 정도로 하고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 볼까요? 450도 크네요 아니면 100%로 하면 자동으로 이 100% 크기에 맞게 이미지의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태그를 통해서 속성이라는 문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? 저렇게 생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? 속성,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속성은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위치에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그가 태그의 이름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할 때 이런 속성을 통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속성이라고 하는 HTML에서 아주 중요한 문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img라고 하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태그를 역시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